네, 안민석원입니다. 국정농단 역사의 폐지가 넘어간 줄 알았더니 7년 전 제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빌미 삼아서 저를, 검찰이 기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국정농단을 파헤쳤다는 것이 검찰에 기소된 사유였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역사의 또 한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오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귀액으로 정치 탄압이며 정치적 기소입니다. 최순실 씨의 고소를 빌미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안민석에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고 박근혜 최순실 세력과 손잡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의 7년 전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2019년에 옥중에서 민사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 후 4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 기소한 것이니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순실 씨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022년 5월 2심 판결문에서 민사재판부는 저의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성소 판결을 내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민석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해서 민사재판부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지난해 8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지난주 민사소송 정반대의 판단으로 검찰이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소의 본질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한마디로 최순실의 주장을 검찰이 인정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다가 결국 최순실의 소망대로 최 씨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안민석, 안민석의 주장에 신뢰성을 흔들어 국정농단과 탄핵의 역사를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수구보수 세력의 시도가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 은익재산 300조로는 주장을 했다는 안민석이가 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 같은 총선을 앞두고 수구보수의 시도에 영입한 역사태행적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고 안민석을 찍어내겠다는 검찰의 억지 기소, 정치 탄압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거기에 부역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정치검찰이 다시 국정농단 세력 부활에 손을 잡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한편으로 여전히 정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벌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된 정권이 자기의 뿌리를 흔드는 행태를 한 것이 정치적 야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변호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민사 책임이 이만큼 100이라고 하면 형사 책임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70, 60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이만큼 30, 40이 남아있는데 반대로 민사에서 승소를 한 케이스에서는 형사 책임이 인정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원의 민사 책임에 대한 판결을 전적으로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미 의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됐고 그런 뿌리에서 유럽과 스위스 쪽에 비자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의혹들이 그 당시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책무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인 평가를 다시 하려고 한다는 것이 국정농단 세력들과 야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동일한 국정농단이라는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사건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건의 최종 유권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법부에서 이미 항소심 판결에서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의 행위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최순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리 수사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시 기소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당시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진상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국민재산찾기위원으로서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이 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이거는 국회의원의 입에 제갈물리기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양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치검찰 독재정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최근에 또 우리 온 국민을 분노하기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도대체 이 정치검찰이란 자들은 정치검찰을 비유하는 걸 넘어서 그 가족들까지 비유를 해줘버립니다. 이정석 정치검사의 처남, 마약 엄청난 범죄죠. 수산부 막 검경 뭐하고 있습니까? 뭐했습니까? 한동훈 정치검사의 처남, 선폭력 사건을 두 건이나 저질렀다죠. 당시에 이 정치검찰이자들이 그걸 은폐하고 피워오다가 임은정 검사의 내부검사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사를 주신 대통령의 처남, 공흥지구 비리 기소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사무소의조로 기소한 거, 검찰 내 그나마 뜻 있는 분들이 이계양 공무집행방위까지 추가해서 했는데요. 그 휴대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최연순 씨와 김건희 씨와 범죄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려 경찰에 청구한 3번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 도대체 어떤 수없이 많은 범죄가 비리진 거가 있을까 봐 비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과 아예 휴대폰 앞색을 막아버리니 한동훈 의원석 정치검찰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래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씨는 국정동단을 알고 또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또 최순실도 범죄 수익을 어디 은유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은 범국민적인 의혹이고 무소사 말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용기 있게 그 의혹을 소개하고 제기한 것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검경이 그런 거 수사하고 기소할 시간이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일가의 본부장 갑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많이 터져나옵니까? 잔고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인생 조작, 경력 조작, 사무소 조작 그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안 하는 자들이 야당 의원 기소에 혈안이 돼가지고 야당 대표와 전연 야당 대표 죽이는 혈안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장담한데 분명히 이 사람들 첨벌 받을 겁니다. 실정법으로도 저는 많은 정치검찰들이 감을 간다고 확신합니다. 이상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을 하고 또 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물음에 질문을 대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리가 국민께서 궁금해했던 것을 질문했다는 이유로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소를 하는 이런 핵에 망측한 일을 지금 정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셨더라고요. 전 참 그 그림이 재밌었던 게요. 피의자와 검찰이 만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하고 했던 그분을 본인이 사면합니다. 암수 몸통도 아니고요. 참 이상한 일이 이 정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이유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갑자기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을 기소를 합니까? 검찰이 최근에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청이죠. 지금 미제 사건을 빨리 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죽이기, 또 야당에서 예전에 문제 제기했었던 일들로 그렇게 계속 수사하고 바쁠 시간에 더 시급한 일들, 민생에 대한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건도 있고요.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철 지난 본인이 심지어 그 건으로 스타가 되었던 건을 이제 와서 다시 되짚어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더 급한 일들을 처리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블랙머니 검은 돈의 실체를 감시하는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 안창윤 국정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최순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윤석열 정치검찰, 검찰 독재정권이 자폭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전두환도 29만원밖에 없다. 최순실 일가도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밝힌 최순실 일가 국내 재산만도 2730억이고 해외 재산은 손도 못 대고 중앙지검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검사 쪽에 이첩을 해두었습니다. 오조원이라는 영세상인과 서민돈에 큰 피해를 입은 그리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장동과 풍동일당은 또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사마저축은행에서 나오는 로비스트 이철수 그리고 지금 대장동 로비스트로 또 등장하고 있는 조우영, 이철수 대장동 1차 자금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억 또 있죠. 2차로 어려울 때 브릿지 모니가 또 들어갑니다. 명동 사채 자금 400억이 투입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요. 미국 델라웨어 조세피난서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대장동에 200억이라는 돈이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갑니다. 그리고 만유해자 되는 50억 클럽의 의혹들. 검찰이 진실로 수사해줘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앞부분과 중간부분을 싹 빼고 맨 낮은 부분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 사안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의 김창경 회장, 사마저축은행 로비스트 이철수, 또 대장동에 등장하는 로비스트, 또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이 멤버들 지금 기소를 당하신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파헤치려고 하는 최순실 일가 불법 형성, 불법 재산의 최초 관리자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최순실의 모친, 최태민의 처, 임선희, 임정희, 자매의 사위들이고 바지 사상들입니다.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헤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파헤치지 않고 검찰이 지금 와서 최순실의 명예를 되살린다.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고 아직도 그 시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픕니다. 촛불을 들고 매주 거리에 나오고 광장에 모이고 있고 11월 18일 토요일에는 전국에 있는 촛불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에 앞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횃불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정치검찰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기소는 작복하는 셈입니다. 규탄 성명서 국정농단 최순실과 손잡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안민석 의원 기소를 규탄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단제시킨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 국회의원 안민석에 대하여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최순실은 2020년 6월 대법원 선고 진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확정 판결을 통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구속수사 때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추호의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몰상식한 대응을 하고 있다. 특검과 검찰에 압류된 강남의 소유 빌딩을 매각하고서 남은 차액을 딸 정유라에게 잘 숨겨서 갖고 있으라는 편지를 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특검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도 모두 부인하고 탄압으로 몰고 가며 독재시대 독재자적 DNA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15 광복절에는 뻔뻔하게도 최순실 자신을 특별 사면에 달라는 편지를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윤석열 검찰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최순실의 몰상식한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등 특검과 특검 이후에 검찰이 최순실 일가 불법 형성 재산에 대한 수사 중간 유럽 자금관리자 의혹 데이비드 윤에 대한 미송안과 해외 재산 추적 중간, 권력형 기득권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소극적 기소와 재판에 기인한 것이다.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파헤쳐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로 불리는 안민석 국회의원을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불법적인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불복하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적 형성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와 환수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뻔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와 불법에 대한 단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최순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법적 사실로 제대로 대응한 민사소송 2심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이 100% 완벽한 승소를 하였다. 이러한 민사소송 승소 결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 대하여 검찰은 안민석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이다. 국정농단 행위자 최순실에 대한 의혹과 사실을 전하고 민주시민들과 검찰이 내용을 파헤쳐 사법부에서 단죄한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가 촛불 민주시민들의 전도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정치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촛불 민주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모두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며 향후 민주시민들이 검찰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행태 자체를 비판하지도 못하게 옥죄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던 2016년 안민석 국회의원 죽이기를 시도한 최순실 라인의 청와대 하명수사 검찰특수부의 기획수사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검찰의 국회의원 안민석 기소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기소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의 촛불 전도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규탄한다. 촛불 민주시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겨낼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촛불 시민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